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화영의 부인이 해임하려고 했었던 변호인단이 복귀하면서 8월달이 그리고 다가오는 8일이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 될 것이다.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은 먼저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 이화영의 검찰 조사 입회하고 재파를 담당해 왔었던 법무법인 해광이 최근에 재신임이 되었고 해임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복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의 변호인단은 재신임 이후에 그가 수감이 되어 있는 수원구치소를 찾아서 향후 재판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비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해광 측에서는 이화영이 기소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개월이 넘게 법률 대리로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을 했는데 이를 두고 법 쪽에서는 법무법인 측에서 이화영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화영 측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값을 치르는 쪽으로 선회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뢰인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는 쪽으로 변호 전략을 짜는 것이 당연시 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광이 이화영을 도와가지고 대북선금 사건 관련해서 진술을 번복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의 부인 측에서는 오히려 법무법인 해광이 검찰하고 이른바 형량 거래를 위해서 이화영을 회유했고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 인권 탄압을 했다 이러한 주장을 했지만 이화영 본인이 법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이번에 변호인단을 재신임 함으로써 이화영 부인이라든가 민주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는데요. 난 또한 이화영 측에서 법무법인 해광 측을 재신임한 것 자체가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는 뜻이니 민주당과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악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8일로 잡혀있는 이화영의 재판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날 공개된 법정에서 이화영이 입을 열 경우에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이고 정치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으며 최근에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측에서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에게 이재명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화영 측에서는 옥중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한 진술 번복을 또다시 부인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아내의 영향력이 끼쳤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다음 주에 이화영 측에서 법정에 출석을 해 본인의 진심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화영의 입에서 대북선군 관련해가지고 이화영 측이 이재명에게 사전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줄 경우에는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재명 쪽에서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을 했거나 이거를 먼저 지시했다면 이재명은 제3자 뇌물죄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검찰과 법조계의 입장이고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만일에 3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쌍방울 측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대납을 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이재명은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일에 이화영의 입 말고도 민주당의 이재명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 이날 김성태 전 회장이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북성금 사건 관련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거의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성태는 지난 증인 신문 당시에도 자신들 뒤에 경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경기도 뒤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었다는 이런 발언을 쏟아냈으며 또 이번에 입장문을 통해서 대북성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이 되었고 자신은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북한하고 관련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을 통하지 않고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쌍방울의 대북 관련 사업이 경기도를 등에 업고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화영의 면회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 유독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민주당 의원들이 때로 몰려가서 이화영을 면회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화영의 구치소 접견 내역을 살펴보니 이화영은 구속 이후에 일반인 접견은 115회이고 변호인 접견이 194회 특별 면회라고 불리는 장소 변견 접견을 7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7번의 특별 면회인데 이 특별 면회가 지난달 말하고 올해 초에 집중이 되었고 이 7번의 특별 면회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특별 면회한 시점을 보면 지난해 12월은 대장동하고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검찰 소환 조사가 가시화되던 때였으며 또 이재명은 올해 1월하고 2월 초에 대장동 개발비리혹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출석을 했던 때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있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앞서게 된 시점이었으며 당시에 김성태는 귀국을 한 후에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의 방북 성사를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재명의 제3자 뇌물 혐의 검토에 들어갔던 시점인데요. 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화영에 대한 특별 면회 횟수가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관 정진상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정진상은 지난해 12월 달에 한 차례 특별 면회를 했고 김용은 올해 1월 달에 이재명의 측근인 정성우 의원이 특별 면회를 한 번 했던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화영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 면회를 많이 갖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정진상이라든가 김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재명의 측근이고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사실상 한몸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재명과 함께 죽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대북선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도 상당히 가벼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쪽으로 책임을 돌릴 경우에는 이재명에게는 시명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김성태가 귀국을 하고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북선금 사건 관련해서 증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와영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서 그를 회유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측에서 특별 면회 관련해 가지고 제도를 변경을 한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몰려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측근인 정성호가 김용희라든가 정진상을 특별 면회로 만나서 회유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올해 2월 달부터 특별 면회도 면회 과정 전체를 녹음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운영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해당 경고가 나오고 운영 지침이 바뀌기 전에 이와영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대북선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의 입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 면회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왜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영에게 특정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특별 면회를 했는지는 본인들만 알고 있겠지만 겉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해 보는 건 사실이고 현재 이와영의 진술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8일에 이와영이 법정에서 내놓는 진술을 보면은 이와영 측에서 어느 쪽으로 마음을 굳혔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